뉴 월드! 안녕하세요! 리콘입니다!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뭐죠? 바로! 드디어 기다리던 저희 앨리스 3기를 모집한다고 합니다! 그거 참 대박이네요! 혹시 앨리스 3기는 어디서 가입할 수 있나요? 네 이번 앨리스 3기 역시 지난번과 동일하게 네이버 브이 팬심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앨리스 3기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 공지가 되고 있으니 확인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 앨리스 3기로 다시 만나요 그럼 지금까지 1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와